이 영상은 2019년에 찍었지만 귀찮아서 편집을 안하다가 이제서야 올리는 영상입니다. 코로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콤빛에 있는 하야트 플레이스라는 곳에 간단한 브이로그를 찍어볼거에요. 여기는 제가 잡은건 아니구요. 친구가 놀러온다고 해서 니네 호텔가서 브이로그 찍어도 되냐고 못 쳐들어왔어요. 그럼 보실까요? 체크인 완료. 하야트 플레이스는 처음 와보는데 방이 깔끔하네요. 야경이 멋졌는데 거울 반사 때문에 다 안담겨서 아쉽습니다. 지금 친구 도착해서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네요. 여기 비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처음 봤는데 암튼 그래도 그 유사톤 호텔 예전에 브이로그 했던 거기 가서 느린 저녁식사 먹으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원래 유사톤 미슐랭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예약 못해서 그냥 유사톤에 있는 일반 식당으로 왔어요. 간단하게 시켜서 맥주랑 이것저것 먹었습니다. 그리고 메리어트 수라왕새에 있는 루프트 아빠 가서 칵테일 한잔 했어요. 여기는 투숙 안에도 갈 수 있는데 사람도 많이 없고 뷰도 좋고 가격도 착하고 넓고 최고입니다. 태국 여행 간 분들 루프탑 찾으시면 강추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바람도 선선히 불고 하늘이 높아서 그런가 뷰가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뷰입니다. 잠깐 셀카 타임 캬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뷰네요. 개인적으로 이런 뷰 정말 좋아해요. 약간 그림 같다고 해야 되나? 하늘이 높고 구름이 예쁜 게 손에 꼽게 날씨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로에 있는 카페 가서 커피를 간단하게 마셔볼 건데 통로에 예쁜 카페들도 많고 길도 예쁘고 그래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카페 같이 가보실까요? 수영장은 뒤로 하고 체크아웃합니다. 택시 타고 통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너무 막혀서 걸어가기로 결정했어요. 덥긴 했지만 날씨가 좋아 걷기 좋았어요. 그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한 커피숍을 발견했는데 브레이크 타임이어서 밥먹고 오기로 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또 왠지 맛집 분위기 풍기는 일식집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가 주는 찐맛집 분위기 스시러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런 숨은 맛집 걷다가 찾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시미와 지라이 덮밥 시켰어요. 사시미랑 지라이 덮밥 시켰어요. 너무 놀랍해. 이건 스틱커죠. 우리도喜欢. 그리고 저희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좋아해요. 제가 이 셰프 완전 좋아해요. 음 음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저희 일에 안하고 들어왔는데 생선이 정말 잘 숙성돼가지고 굉장히 맛있네요. 숙성된 해를 화로웨어 무덜어있는 척 좋아하는데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생각도 했지만 숙성된 생선에 비리트한 향이 다 없어졌고 좋은 향만 딱 남은 그런 맛이에요. 마주와라. 마주소서. 진짜 그걸 기대 안하는 맛. 그리고 다시 온 커피쇼. 이제 열었네요. 이게 제 좋아하는. 봐봐요. 콜드브루 레모네이드 시켰습니다. 눈앞에서 만들어주시니 보는 맛도 있네요. 최근에 유행했던 아샤츄 상위 버전 맛이었습니다. 레모네이드랑 커피랑 섞었는데 레몬의 그 상큼함이랑 커피 은은한 향이랑 해서 콜드브루도 되게 콜드브루인데 좀 약간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콜드브루였어요. 이게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이 때는 아샤츄가 없어서 설명이 장황하네요. 이번에 시켜본 건 에스프레스죠. 이것도 진한 커피 맛이 너무 최고였습니다. 클럭은 이 식당 옆에 카페 하나가 있어가지고 카페에서 콜드브루랑 레몬에이드 하나 시켰습니다. 레몬까지. 커피 이미 마시면서 조금 걸어보려고 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또 골목 인석 인석을 걸어다닐 수 있어요. 저는 원래 걷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 날은 날씨도 좋고 태국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리들을 불어넣을 수 있어서 더웠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게 돌아다녔습니다. 날씨 정말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습니다. 다시 또 호텔에서 멋있는 경치 감상하고. 체크아웃하고 이제 아난타라 호텔로 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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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means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